안녕하세요. 날씨온 임화정입니다. 4월 12일부터 19일까지의 날씨입니다. 이번 예보기간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. 13일 오후부터 14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. 16일 오후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. 다음은 서울지역의 날씨입니다. 서울에도 13일 오후부터 14일 오전 사이에 이후로 16일 비가 오겠습니다. 비가 내린 13일은 낮 최고기온 14도에 머물겠고요. 그 밖의 날은 16에서 19도의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. 10일 예보였습니다. 10일 오후입니다. 2월 30일부터 11일까지 1일 오후 ... 1일 오후 ... ............